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네모성장이라는 온라인 햇집을 운영하는 올해 57세의 함운경사장의 인터뷰는 정말 유익합니다 그의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실린 함운경사장의 인터뷰 내가 장사해 보니까 문정부 정책은 모두 사기다 이 내용을 모두 6개의 주제로 재정리해서 간단한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파리학번 1985년 산민투 공동위원장으로 미 문화원 점검사건의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6년 6개월의 선거 이후에 복역하던 중에 1988년도에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이후에 두 차례 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된 경험이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김민석 의원과 김한정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분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다섯 번에서 모두 낙선했고 마지막 선거는 2016년 20대 총선연 운동권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운동권의 특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함운경사장의 시국과 경제 문제에 대한 6가지 그런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거나 관계한 자는 모두 사기꾼이다 한문경 사장의 주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올라간 다음에 매출이 오르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가격 경쟁 속에서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까를 고민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임금 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공공부분만 비대져서 세금 쓰는 공무원 숫자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해설은 더해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간단 명료한 주장입니다 결국은 철이 들지 않은 낭만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이 소주성이고 소득주도성장론이고 임금주도성장론입니다 그 책임은 가장 위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는 홍장표현, KDI 원장, 소주성의 창안자까지 모두가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결국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좌파 정책이다 함은경 사장 주장입니다 세조개나 바지락을 깔 때 껍데기를 까야 합니다 전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동네 할머니에게 일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할머니도 숙령공만큼 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전처럼 천천히 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할머니 대신에 숙령공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들로서는 이제 공공 근로밖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저 예설은 그들의 무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 스스로 좌파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끼친 가장 큰 해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보호해 줄 것으로 약속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이른바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본성과의 전쟁은 필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함은경 사장 주장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것들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의 욕망을 이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때려잡아도 잡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건데 왜 이 욕구를 부정합니까? 저의 해설은 좌파들은 욕망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좌파들은 인간 본성은 개조해야 될 대상이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욕망을 제거할 수 없는데 본성을 바꿀 수 있고 욕망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참으로 자리해온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들의 소나기 속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함운경 사장의 시국진단이자 경제진단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철들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날로 힘들어진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변질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운경 사장 주장입니다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결국 목적은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 진보는 행명하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보수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으로 당연한 거죠 이런 인터뷰를 좀 젊은 분들이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대 철들지 않은 사람은 60대는 철이 들어야 되는데 60대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 잘 살자는 건데 보수는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 진보는 행명하자는 겁니다 행명으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꼭 같다 함운경 사장 주장입니다 집안 살림도 결국 나라 살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면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누어 줄 것인가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그들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럴만을 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제 해설은 아껴 써야 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 오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넘는 그런 지출을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의 원칙들 큰 배움이 없었던 부모한테 배운 이 평범한 원칙들이 결국 그동안 삶을 이렇게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식을 깨부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따금 그들은 도대체 화성에서 온 인간들인가 아니면 검성에서 온 인간들인가 나중에 백성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가 그런 한탄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거짓 진보와 양아치 진보는 각성해야 된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럴 말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란 것은 정부의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586 정치인들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함운경 사장의 함운경 사장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가 곧 한갑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 봐서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네가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망가지는 줄도 모르는 채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젊은 날 좌파진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함 사장이 깨우친 세상 물리를 좀 더 많은 젊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과 함께 지불할 때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Regularивает 세력 compañ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